안녕하세요 건강우름 김군입니다 달콤한 꿀은 오랜 옛날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꿀에는 양질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롯해 아미노산과 각종 효소 등 영양소도 아주 풍부한데요 이렇게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꿀은 계피와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더욱 높아집니다 오늘은 꿀과 계피를 같이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건강상 2.3가지와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화이팅! 첫 번째는 무릎통증 완화입니다 꿀에 풍부한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관절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몸속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염증의 발생을 막고 이로 인해 관절염 완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아침 식사 전 꿀과 계피가루를 먹게 한 결과 일주일 후 73명의 관절염이 완화되었으며 한 달 후에는 거의 모든 환자가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꿀에 풍부한 각종 항산화 성분과 계피의 신남 알데이드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해서 염증 효소와 염증 유발 인자에 성장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절염 완화에 도움을 주는 꿀과 계피는 따뜻하게 차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꿀 2큰술에 계피가루 3분의 1큰술을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서 마십니다 꿀에는 각종 비타민과 다량의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열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끓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끓는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에 천천히 마신다면 무릎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꿀과 계피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자랑합니다 특히 계피는 41가지의 항산화 물질을 합류하고 있으며 이는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시키는데요 국제암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계피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은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4주 후에는 80%까지 작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꿀 역시 항균력이 뛰어나 이상세포의 생성을 막고 면역력 강화와 암세포의 억제를 돕습니다 꿀과 계피의 항암 효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잔 따뜻한 꿀 계피차를 꾸준히 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장질환 개선입니다 맵고 뜨거운 음식의 섭취나 스트레스, 과로 등 다양한 이유로 위장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험과 위계양 등 속쓰림 증상이 심할 때 꿀 계피차를 마신다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꿀에 풍부한 아브시스산이란 물질은 위장질환의 대표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의 분석에 따르면 이 성분은 특히 아카시아 꿀에 가장 풍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꿀과 계피는 항산화 작용과 정장 작용을 통해 위액 분비를 조절하여 소화장애와 장 건강도 지켜줍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배에 가스가 자주 찬다면 따뜻한 꿀 계피차를 드셔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꿀과 계피를 같이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효능 이외에도 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꿀은 설탕과 달리 과당으로 이루어져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열량은 같기 때문에 당뇨가 있다면 과섭지에 주의하시고 하루 한 잔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